여러분은 남성의 남성성과 여성의 여성성이 평등하게 밸런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구조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난인과 동시에 서로 생존에 특화된 전략이 다릅니다. 하지만 fm리즘을 하는 여자들은 아주 간단한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죠.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163에 60kg 복싱 배운 여자랑 163, 60판남이랑 싸우면 남자가 이기려나? 나이는 둘 다 20대 후반이고 키 몸무게 똑같아도 남자가 월등히 이겨라는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온몸을 개박살 내기 전에 여자가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현실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fm을 하는 여자들은 실제로 스킬만 있다면 동체급의 남자를 이길 수 있다 주장하고 스파링을 뜨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며 선빵 치면 된다는 말을 하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40kg대의 여자인데도 60kg 넘는 남성을 팔씨름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 말랐다고 팔씨름하자는 남자들 팔 넘기면 기분계 좋아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를 힘으로 이겼다고 좋아하는 여성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성의 힘이 정말로 남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남자랑 싸워서 이겨본 적 있지 않아? 술 먹고 남자랑 싸웠고 남자 키 작은 뚱띵이에 나도 키 큰 쿵쾅이 돼지년이었는데 내가 싸워서 이겼음. 우리 반에 힘 진짜 쎄고 체격 좋은 여자 있었는데 남교사 두 명을 팔씨름으로 이겨버렸다. 남사친이랑 장난으로 팔씨름 했는데 진짜 내가 이겨서 남자 얼굴 빨개짐. 이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들과 힘 싸움을 해볼 만하다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은이 너는 기본적으로 여성시대를 하는 등신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를 물리력으로 이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 50대 아주머니들이 사용하는 82쿡이라는 사이트에 쓰여진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무술을 오래 수련하면 일반인 남성을 제약 가능할까요? 라는 글의 댓글이 어떻게 달렸을까요? 태권도 전공자의 발차기에 맞으면 건장한 남성이라도 뼈가 부러집니다. 무술을 안 배워도 나보다 왜소한 체격의 남성들은 이길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어요. 무술하면서 급소 공격하는 위주로 배우면 모르는 일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아줌마들. 물론 체급이 깡패라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체급을 뛰어넘을 수 없고 여자는 빨리 급소를 노리고 튀어야 합니다. 싸우면 안 돼요. 라는 식의 정상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스탠스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여자들이 얼마나 편한 세상에서 살았는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평소의 여성들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 물리력을 사용했다면 과연 여자들이 저런 말을 했을까요? 여자들이 운동 제대로 하고 근육 잘 훈련시킨 경우 남자를 힘과 기술로 몸싸움에서 이기는 게 가능하기는 해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다는 언급이라도 했을까요? 여자들은 남성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알지 못합니다. 남성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여자들. 그녀들은 남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배려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남성이 진심으로 팔씨름을 했다면 시작과 동시에 그녀의 손목을 반으로 꺾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여자가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해도 남성과 싸워서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녀들이 남성을 지금까지 이겨왔던 모든 순간에는 보이지 않게 남성들의 배려가 담겨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배려들을 우리 한국 여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실제로 감사함을 느끼는 지수가 가장 낮은 여성들이니까요. 몸무게 더 나가는 여자가 깔아뭉개면 몸무게 덜 나가는 한남은 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살기 정말 편하다는 말의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지금이 만약 생존을 위한 혈투를 벌여야 하는 선사시대였다면 여자들이 저딴 소리를 입에 올렸을까요? 선사시대가 아니라 중세시대만 됐어도 여자들이 남성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감히 말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들이 남성과 물리력 차이가 없다 주장하면 할수록 남성들이 얼마나 여성들을 배려하고 지내는지 드러나게 되고 여성들이 얼마나 감사함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부디 명심하세요. 당신들이 누워있는 안락한 집을 만든 건 여성의 물리력이 아니라 남성들의 물리력이고 당신들은 남성들의 물리력에 편승하여 인생 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친오빠와 같이 살아온 여동생들은 남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다.